이 사진 보냈어 이거 좀 꺼내줘 위에 잠깐 얹어줘 여기 좀 얹어줘 안 무너져 안 닫아 아이고 케이크 갖고 왔네 이걸 어떻게 또 깨서 먹는 난감하네 진짜 쪼개오면 4등분해서 놔먹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구야 한번 이건 뭔데? 그건 모르겠어요. 한번 잘려보이예요. 예? 몰라요. 나중에 물어보는데 우리 이거 뭐 나눠 갖고 갈 수 있는 게 있나? 물 다가지고 아니 사는 거는 해봐. 일단 수고하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응. 네. 네. 어디 있어? 어떻게 해? 이게 안들어가요, 칼이 소세지 안 넣어갖고 이건 민트 4분의 1까지 가시고 반은 여기서 다 드시라고 하면 되겠다 좀 이따 해 조금 이따 해 조금 이따 해 조금 더 넣고 조금 이따 해 천천히 조금이따 해 조금이따 해 조금이따 해 조금이따 해 조금이따 해 세 번째